안녕하세요 히옹 힐가 안녕하세요 힐 스킬 힐 자 가보자 1레벨의 어... 설계를 안할거에요 2집겠습니다 마순팔 최대한 많이 쌓아서 견제위주로 할겁니다 오 보통 퓨를 찍는데 이리 찍어 안녕하세요 잡나요? 나이스 세상에 저걸 잡네 어지개 자 여기서 다이오스가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면 쭉 하하하 안녕하세요 한대만 쭉 개꿀 저렇게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쭉 하하하 에이 에이 빡치냐? 에이 빡치시냐고요 엥? 안맞아줄건데 하하하 하하하 어디 어디 어딜 아 유성 유성 안들어왔네 유성 빡치시면 들어와 보시는가요 그래서 2레벨 빠르시네요 사리겠습니다 유성 유성한테 맞출때마다 쪼개줘야 됩니다 나그래야 상대가 빡쳐서 앙 안녕 쇽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이 녀석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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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프잖아 빡침이 느껴진다 라인전을 이기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상대를 빡치게 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accented 한대쪽 하하하하 하하 2렁 이 스킬 이 스킬 사거리가 625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깁니다 안뇽 계속 쪼개주고 상감 던져주고 안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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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감 안녕하세요 메롱 어 메롱 어 살았지롱 인생 잡아줘 제발 아 피 9 남았어 미친 이 날렸으면은 잡았는데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 메롱 견제를 다 줄 수 밖에 없는 능맹이야 너는 이 자식아 이 녀석 하하하하하하 빡쳤는데 상대 안뇽 한 대 더 아 못 빌렸다 오 멜롱 용 잠벼룽 용 잠벼룽 용 롱 용 용 잠벼룽 용 정보 용 용 용 하球 소화를 다리누스 게임 화가ぞ고 오 Daten에서 개 웃기네 아 어쩌나 ds 어게 빡치겠다 그런데 ostic 뿅 이제 좀 아플꺼 노력 쫑 뇽 뇽 뇽 흐헤헤 한의 바보신 뇽 뇽 뇽 뇽 뇽 뇽 뇽 개빡치겠다 진심 뇽 뭐야 이거 잡으실 오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이젠 느려져서 덮밥칠겁니다 아 렌즈 돌리네 도망 너 그러다 죽는다 어허 우우 하하하하 하하 오오 보여주나? 뭐야 이거 피골 여기다 한 대만 마보실 아 왜 이속 왜이렇게 빨라 나이소 렉사이 마크해져야 되거든요 여기 렉사이 시간 끌린다 먹었다 안녕 얼려? 못얼려요 오오오오오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 대만 맞아 보실래요? 초 저기 실례지만 저기 실례지만 한 대만 더 맞아 보실래요? 잘가세요 아 전멸 썼다 안녕 이거 끌면 안될텐데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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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거기 박스에이온 도망가 하하하하 아 잠깐만 이산 돌아오는데 도망가 요거 뒤에 봐라 뒤에 요거 봐라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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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큐가 빠지셨네요 렉큐가 빠지셨네요 아 저 봤어요 잡나? 아 너무 아쉬운거 아깝다 메롱 어하 카즈야 나이소 카즈야 아 오빠야 자 과연 딜량은 어어우 2위일줄 알았는데 딜량 1위 했네요 하하하하 지속 딜을 계속 넣어서 그런것 같은데 라인전에서 엄청 스읍 딜을 많이 넣었던것같아요 한타 때는 빅토르랑 이즈가 다 했는데 아무튼 오늘의 샤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